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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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 혹은 날아들고 상태비 혹은 안아들이고 또 아리 혹은 이어들이고 두꺼비 혹은 오복만목을 등에다 가득 실고서 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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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듣고 안고은 다 하다 거니와 안고행살 최철을 둘째 상제관란 관제우설 우한 질병 잡기잡신 일제 땡산비 불안한 흙이 일정성에 힘을 바쳐 좋은 순풍이 불가들라 월미드왕강에 소멸을 갑시다 우한 도대고 나봉일지라도 거슬리며 상주여도 우한 도대고 우한 도대고 어쩌지 혹은 일일이 주님을 버려 버렸습니다 날 우한 비로라 우한 비로라 우한 피오라 우한 도대고 다시 한번 제 15회 민석경연대회 종합대상 수상자 김은정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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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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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